외교에서 국가 간의 예유를 뜻하는 의전이란 말이 쓰는 것 같아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와서 대통령이 먹기로 한 음식을 미리 다 먹어봐요 문제가 있진 않는지 상하진 않는지 요즘 밖에 음식 예교 메뉴도 상당한데요 주문은 대표적인 만한 전석 통역관들도 나름대로의 룰이 있어요 대통령 꽁무리를 거의 붙잡다 싶어서 어딜 부딪혀? VIP 의전 때문에 대통령과 알먹는 공격을 한다고 했다? 형들 다 같이 따라 들어가야죠 어떻게 했어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